자, 대한독립! 화이팅! 별렘TV! 화이팅! 새로 생긴 길을 따라서 왔더니 절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막다른 길이 왔습니다. 어쩔까? 저나?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가있습니다. 천천히. 로드 자전거 한 2년반? 3년반에 참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엠티비가 될건 로드가 될건 각각 자전거만의 장단점과 매력이 있다. 적퉁다. 전기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요. 오늘이 주제이기요 성 tubing 오늘이 주제지에 넘어갔습니다. 엠티비입니다. 어.. 시원해! 옹! 어.. MTV한테 딱 했습니다 아.. 빠르네 로드 채문국입니다 로드 채문국입니다 시원하다 아 시원합니다 강탐입니다. 마칸을 이용해서 새로 오신 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아, 창동에 사는 창법심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우리 회장님이 두물머리를 잡아줘서 참 오랜만에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웃어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 둘, 계속 갑니다. 동영상을 가장한. 너무 많이 찍었어. 아, 안돼. 보려. 진짜, 끝났다. 날씨가 좋아서. 다시 시신이 날씨가 없으니? 안녕. 여성 3인방 여성 2인방 다시 찍어야 돼 다시 제대로 찍을게 오랜만에 오신 소감 오리곤바를 와서 돌아다니깐 너무 신나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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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아해요 소금이 흑락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금 잘먹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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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s 흑락 가짜 전림 휴 회의 아 으 으 아 아 으 실력 떨려 그렇죠 어 좀 생각하느라 마찬가지 날dom 채 2천 맞추실 때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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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간만에 깔다꼬게 인력으로 오니까 재미있네 2년만에 올라왔다 2년만에 올라왔다 2년만에 올라왔다 3년만에 사기 하나잖아 420만원 박물관에 가면 좀 인정반돼 3년대일 4년만에 오는 날이 있으니까 3년대일 3년대일 2년대입니다 앞에서 해놓는거 다 치는거지 이곳은 하늘이 들어있습니다 낙소원과 서서우리는 선기한다 승리한다 저 하늘의 피에 묻힌 저뿐이 눈을 잃고 나 파란담대 영향일 수도 자, 5초간 앞에 함성 발사! 자, 멋있는 사나이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천안 무적 사람 뜨겁게 사람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유병장 슬해지지마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웃어라 캔디야 울면 안되다 엠지 캔디야 영상아, 너는 캔디를 알아? 영자야! 영자야 나왔습니다 자, 3초간 함성 에이로랑에서 발사! 영자! 왜 영자야? 몰라, 영자야 3초간 하니까 딴 사람 이름 불렀다가 영상 남기면 큰일 나잖아 누나, 남자친구가 1억 3초간, 봤어? 1억 누구라구요? 아니, 시원해 3초간 잘쓰 3초간, 이제 가 3초간, 이제 가 너의 새끼가 나보면 죽을거야 나쁜 놈 아,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먹으면 쉬워요 와, 여기서 찍으니까 무슨 대도시같아 야, 빨대 좀 갖고와라 진짜, 빨대먹고 빨대 시원하겠다 아니, 버리차가 정말 시원하네 이게 다 빨대, 단영포에서 경험해서 오는데 아니, 빨대는 소주 먹어야 돼 너무너무 너무너무 오랜만에 조아랑 산이 조아랑 아침에 같이 윤기, 똥노 반갑고 살랑님, 윤호 반갑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동기별로라도 생차게 했으면 좋겠군요 건배사는 제가 건하면 건강하게 배려하며 사, 사랑하자 하는거에요 자, 건배사 하겠습니다 건배사 자, 건 건강하게 배려하며 사 사랑하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기 한번 대짬방이 오, 그러네요 원래 MPV를 내가 잘 왔구나 몇 년 만에 2년 만에 제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정말 내가 잘 왔구나 아유, 다음에 시간만 되면 꼭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셨다가 나갔어요 나간건 아니고 정리하면서 빠진거에요 아, 안나오셨고 감사합니다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네, 회장님 정원님 아주 화이팅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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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보니 세월이 갔고 세월은 숫자에 불가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오, 예쁘세요 네, 예쁘세요 네, 예쁘시고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끝!